한 주간 여론의 흐름을 읽어보는 민심은 Y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론주사계의 볼빨간 아저씨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고막을 깨우는 딕션 천재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식어 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럼요. 김봉신 이사님은 좀 뜨뜨미지근한 반응이시긴 한데. 지금 화요일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이 지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정치권의 뉴스가요. 한 1시간도 아니고 30분만 뉴스를 안 보고 있어도 이 뉴스가 금세 쏟아져가지고 진짜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인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민심은 Y 코너이기도 하고 정치권 뉴스를 주로 살펴보긴 했지만 다른 현안까지도 좀 두루두루 살펴봤을 때 어떤 뉴스 요즘 좀 현안이 들어오셨나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사님 어떤 뉴스 요즘 눈여겨보셨습니까? 아니 뭐 눈여겨봤다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 그 스타벅스.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 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아니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좋은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좀 먹는 거를 가지고 이제 서민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조금 옛날 화법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되다 보면 뭐 서민은 비행기 못 타는 거잖아요. 갈비탕 못 먹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삶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해하기보다 그냥 되게 피상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다. 더군다나 이게 지역 상생 모델이었는데 그러면 지역 상인들한테 일부가 이제 돌아가는 게 서민을 위한 것 이렇게 좀 말씀하고 싶은 건지 거주지를 중심으로 또는 직업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서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계층에 대한 이해가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고지식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좋은 반응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에디터님도 스타벅스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을 눈여겨보셨던 겁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제일 뉴스가 많이 나온 소식이어서요.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말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스타벅스 특히 뭐 커피 이런 것들은 워낙에 많은 분들이 늘상 즐겨 드시는 음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는 다들 방문하시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오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전파를 타고 뭐 유튜브도 타고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거 들었어? 라고 이제 입과 입에서 전해지는 확산 속도가 워낙에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빨리 대처를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게 뭐 앞에서는 뭐 다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이게 수습하려고 하다가 더 잘못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도 보고 왔거든요. 보니까 뭐 장예찬 최고위원도 햇살론 언급하면서 이 정도 연소득 4,500만 원 이하가 서민인데 이 정도 소득으로 요즘 물가에서 매일 스타벅스 4,500원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커버를 하는 게 더 논란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심지어 매일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서민의 자격을 저기 장예찬 최고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편들어준다고 연봉 4,500만 원 이하라고 또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게 자꾸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왜 자꾸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 뭐 당 지지율과 상관없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에 혹시나 이 발언에 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저희 코너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고기사 좀 주목이 됐어요. 택배기사가 마당에 놓고 간 이 한우 선물 택배를 길고양이가 뜯어먹었다는 사연. 그 배상을 누가 하느냐. 이게 참... 누가 합니까 이거 배상?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받는 사람이 지정한 위치에 놔뒀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없고 지정된 위치에 놔둔 게 아니라면 배달기사가 배상을 해야 된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생각하지 못한 경우긴 하지만 이런 것도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길고양이까지 이렇게 연관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게 단독주택 주거지역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연관된다는 게 뭔가 맞는 얘기 같으면서도 약간 씁쓸한 기운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뭐 규정... 이게 이제 규정에 의거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면 아... 좀... 쉽지 않은데요. 길고양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갈비 냄새를 맡고 갔을 텐데. 이제부터 정치권 이슈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두 분의 예측 결과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2월 첫째 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어떻게 나왔을지 앞자리 수가 일단 바뀐 것 같습니다. 네. 2월 첫 주 발표인데요.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로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직전 1월 4주에 31%로 30%선을 간신히 지켰는데 1주 만에, 한 주 만에 29%,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고점인 1월 2주에 33%였으니까 4%포인트 하락입니다.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콘크리트 지지율이 깨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30%선을 하향 돌파했다는 게 다가오는 충격이 좀 문제이긴 하죠. 20%대가 9개월 만입니다. 9개월 만에 20%대로 하락을 했다는 것은 20%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뉴스를 접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수 성향이신 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철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0%선 하락. 이게 30%, 그다음에 25%선, 그다음에 20%선이거든요. 그렇죠. 출범하자마자 24%까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만 5세 입학.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논란. 이때가 24까지 빠졌는데. 이게 20%선을 하향 돌파당하면 여당 내에서 대통령 털당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거의 레임덕에 완전히 끝판까지 가면 이제 그 정도가 나오는데. 하락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겁니까? 지금 부정평가 이유. 이게 김건희 여사 문제에 거기에 더해져서 바로 거부권 행사가 하락 이후로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 그게 이제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안 좋게 사람들이 유권자들 인식이 됐죠. 사실 경제 민생 물가가 가장 많습니다. 19%로 꽉 잡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소통 미흡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일 이슈로서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게 거부권 행사가 3%포인트 많아져서 5%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난 조사 1월 4주에 이미 9%였거든요. 이게 아직도 6%로 남아 있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부권 행사. 사실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여권발 내지는 대통령의 선택. 대통령실에 있어서의 결정. 이런 문제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이 두 가지 사안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거. 맞습니다. 이게 외생 변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뭐라 그럴까요. 자체적인 이슈, 악재를 만들어서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엣티터님 해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일단 거부권도 크고 대부분 부정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지난주와 순위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보면 경제, 민생, 물가, 소통, 김건희 여사 이런 순위인데 경제, 민생, 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민생에 대한 부분은 심지어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를 지금 8번, 9번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고 있고 그럼 이유는 무엇일까. 부정은 그대로고 긍정이 더 빠졌다 이런 거라면 저는 실제 민생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응답층들이 더 반응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기대가 없다라는 측면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 기대가 없는데 그 기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의 민생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냐. 왜 우리 먹고 사니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것이냐라는 것도 의구심이 들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질문을 하면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소통을 안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당연히 맴돌지만 소통 미흡이 돼서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정부 고위관료 중에 마트에 가서 사과 4개들이가 얼마인지 오이 3개를 살면 얼마인지 신체 민생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체감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경제 고위관료들이 있을까?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실제 그런 거를 체감한다면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거나 어떤 형태로든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론 민생토론회에서 언급이 됐다고 한다 한들 그것이 체감이 안 되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고요. 아주 상식적인 물음들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하는 지금 분위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목이 좀 큰 것 같고요. 제가 이번 갤럽 조사에서 조금 유의미하게 봤던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TK 지역입니다. TK가 이거 이제 뭐 이사님께서 체크해 주셔도 되는데 TK 지역의 부정이 긍정을 넘어섰어요. 보니까 부정이 48, 긍정이 45더라고요. 여당 텃밭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미 PK는 좀 무너졌고요. TK가 지금 몇 개월 만에 처음 무너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무당층 긍정지지도 이런 걸 보면 대통령 지지도가 무당층이 10% 긍정평가고요. 중도층이 21%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텃밭도 무너지고 중도 무당층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정지지도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건 뭐랄까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지지율도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어제 MBC가 단독 보도를 내보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 3.1점 가석방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부정평가 이유로 크게 이미 잡혀 있는 상황에서 장모의 가석방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 이게 민심의 온도에는 또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보수 성향자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용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중도, 진보 성향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3.1절 가석방을 추진한다. 이거는 언론에서도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고요. 글쎄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좋아하지 않고 이게 총선 직전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로서도 별로 정부가 총선, 그러니까 여당에게 짐을, 안 그래도 힘든 여당 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후보들한테 어깨에다가 돌덩어리 하나씩 얹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당 출마자들은 굉장히 반대할 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 약간 띄워보는 전략 아니냐, 간보는 전략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부 관계자인지는 MBC만 알고 있을 텐데 그게 실명 관계자가 아니고 익명 관계자로 보도가 됐고 지금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 있어서 어제 저녁에 MBC 메인뉴스에서 단독 보도가 된 이후에 아침에 발빠라기 법무부에서 일단 부인은 했거든요.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짜 사실관계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할 수는 없는데 다만 저는 이번 정부에서 특히 지금 시기쯤에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게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네 번째 특별사면이나 이런 어떤 행위들을 봤을 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만 그리 신기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할 법한 일이다. 아마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까 김영영 이커님이 여쭤보신대로 물어보신대로 약간 이거 띄워보기, 간보기용 아니냐. 그래서 흘려본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MBC라는 언론사와 지금 정부가 그간 갈등을 빚어왔던 여러 사람들을 비춰봤을 때 MBC가 그런 흘려주기를 받아서 단독 보도를 해서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MBC가 하겠는가라는 일단 1차적인 좀 의문이 있고요.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제가 오늘 법무행정수사기관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께도 여쭤보고 왔는데 MBC 단독 보도에 정부 관계자 말만 따와서 보면 일단 모범수였고 형기의 절반을 채웠고 등등의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구치소가 워낙에 붐비다 보니까 빨리빨리 좀 인구 밀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80% 이상을 채워야 되는데 2021년에 60%로 낮췄어요. 그래서 사면할 수는 있거든요. 가석방을 할 수는 있거든요. 조건은 다 됐다라는 거를 이미 아무튼 MBC 단독 보도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차후에 7월에 법정 구속됐으니까 지금 한 5개월 남았거든요. 그 5개월 사이에 만약에 실제 가석방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약간의 찔러보기 흘려보기가 입증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다 채워서 나온다면 아마 이건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거겠죠. 말이 나온 김에 오늘 단행된 설 특별 사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명단? 두 분이 서로 약간 멈춧하셨어요. 저는 뭐 이거 지금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한 980여 명 정도 사면 한 거잖아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걸 봤을 땐 이명박 박근혜 통합사면이라고 보여지고 총선용 사면이라고 읽지 않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정치 고관여자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읽을 것 같고요. 저는 김관진 김기춘 이 두 분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사면의 조건이 어쨌든 재산고 포기해서 형이 확정돼야 이제 사면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형 확정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지금 사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정을 좀 서로 짠 거 아니냐. 앞에서 김종대 전 의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좀 어이없고 그리고 그 외의 인물들 중에 정치 쪽 분야로는 지금은 뭐 기무사가 아니라 방첩사라고 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간부들은 법정 구속이 됐었는데 그때 혐의가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한 혐의였었거든요. 이런 분들을 사면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사면 중에 가장 놀랐던 거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를 사면해 주면서 선거에 내보냈던 그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민심 위반을 체감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사면을 대거하면서 동시에 입증하셔야 될 무게를 안게 됐습니다. 총선 때 이분들을 어떤 형태로 우리 편을 만들어서 보수 통합의 기치로 삼을 것인가. 그 숙제가 있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특별 권한으로 사면해 주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제가 더 태클을 걸지는 않을 텐데요. 다만 지금 네 번째 특별 사면이고 그동안 사면을 해보면서 동시에 여러 비판이 있었다라는 점을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실 것 같아서 더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사님은 오늘 사면이 여론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예전부터 이런 사면이 있으면 지지도가 살짝 올랐습니다. 제 생각엔 이 사면이 사실은 20%대로 빠졌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설 직전에 연휴 직전에 이걸 때려서 사실 설 직후에 조사해서 30%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사실은 980명에 대한 특별 사면 여기 사실 굉장히 안 좋게 보일 텐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행정 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45만 5천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운전면허가 있거든요. 운전면허 정지되신 분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커요. 이게 45만 5천명이면 상당한 규모고. 그러니까 내가 대상자가 되는 사람한테는 이게 체감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호감도가 높아져서 한 번쯤 그러면 아유 잘했다. 잘 잘못 따질 때 대통령 그러면 국정 잘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에디터님이 얘기해 주신 김관진 김기춘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과는 별도로. 별개죠. 이걸 체감하는 국민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따지면은 당연히 싫어하실 텐데 많은 국민분들 중도 성향이신 분들도. 왜냐하면 이게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사람들을 사면 시키니까 그거는 싫은데 특별사면은 싫은데 생계형이라고 나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식의 사면이 있었을 때에 사실은 대규모로 생계형 운전면허 정지됐던 분들 이런 분들을 살려줬을 때 사실은 미세하게나마 지도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군요.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을 앞에 내세우고 그다음에 경제인들 내세우고 이랬는데 지금은 묘하게 여기에서는 980명 특별사면이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드디어 입장을 밝혔는데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이제 위성정당 이걸 또 공언을 하는 바람에 지금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나왔을지 짚고 가볼게요. 예예.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결럽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2월 첫 주 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이 35%로 횡보하고요. 국민의힘은 34%가 됐는데 2% 1월 4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지도가 국정긍정률과 동반하락 아주 미세하죠. 그래서 사실은 횡보라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차트로만 따진다면 이거는 민주당이 그럼 골든크로스를 얻은 건가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살짝 오차오면해서 크로스됐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와는 달리 투입된 그러니까 그 보기로 선택지로 투입된 당이 몇 개 좀 늘어났거든요. 개혁신당하고 이낙연신당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공식 창당을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럽이 이제 이걸 포함시켰는데 각각 3%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1%씩 이렇게 됐고요. 무당층이 21%니까 적지는 않죠. 이번에는 확실히 선택지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양당만의 이걸 봤을 때는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주 큰 변동은 없죠. 네. 그런 것도 유의미한 지점 짚어주셨고 어제 발표된 선거제 요건이 여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선거제 발표는 좀 의외라고 받아들인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권역별 병립형 얘기가 워낙에 많이 나왔다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4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무튼 사과하고 절반의 약속을 지킨 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억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12월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본인의 입으로 밝혔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지금 이제 현 선거제로 유지를 하는 그림이니까 아마도 일반 유권자들이 바라보시기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여전히 어려워하시고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위성정당은 나쁘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절반은 지켰다는 점에 대해서 늦었지만 안도하되 또 준위성정당을 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통합형 비례정당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플랫폼 안에 어떤 실제 소수정당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되 또다시 더불어시민당의 어떤 부작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만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한다면 아마도 준위성정당에 대해서 우려가 불식될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제가 언론들의 보도 기조를 좀 보니까요 또 똑같이 위성정당을 한다는 말에다가 그냥 점 하나 찍은 거다. 아내의 유혹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보도들이거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거대 양당의 당수인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플랫폼 안에 어떤 정당을 태워서 어떻게 범야권의 승리를 이끌어내는지는 본인이 입증할 문제여서 지금 당장 평가하기는 좀 이르고 다만 여론의 지금 시기에서는 약간 약속을 다 지킨 게 아니라 절반밖에 못 지켰잖아 라는 그런 비판은 조금 감내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또 결과를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미칠 영향? 여론에 미칠 영향이요. 여론에는 민주당은 이제 굉장히 큰 유혹을 극복을 했죠. 유혹이었는데 사실은 몇 석 더 얻기 위해서 당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게 병립형으로 퇴행하는 문제였는데 그 유혹에서 벗어난 겁니다. 멋지게 이기겠다고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이기는 게 사실은 언제 이기는지에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매출액은 많이 늘었는데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져서 회사가 문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친 판촉을 해서 만약에 의석을 몇 개 더 얻겠다고 해서 제도적인 민주화 민주주의의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퇴행을 한다면 그러면 정당 이미지가 나빠져서 방금 말씀하신 멋지게 이기는 게 대선에서는 패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다시 그런 의미에서 어디까지를 보고 있느냐를 따진다면 이번 결정은 민주당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런 의미에서 당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퇴행을 경험해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불협화와 파행들 이런 것들을 막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하락할 위기를 극복한 거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유혹도 극복하고 위기도 극복하고 그런데 에디터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런 위성정당을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보면 제3지대 중에서 진보 쪽 제3지대를 다 아울러서 그렇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지난 2020년처럼 위성정당을 그냥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제도의 장점을 완전히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행태가 될 것이냐 이거는 민주당이 선택하는 과정이 되겠죠. 어떤 선택이 될지 그거는 또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자나 병립형 회기를 택하지 않을까 예측을 아무래도 했었던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준비도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예민하게 지켜봤던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좀 저희가 살펴볼 지표가 있을까요? 네. 이번 갤럽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선호 방식을 물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연동형이 34 병립형이 38 나왔습니다. 병립형이 조금 더 높아요. 아주 미세하게 높은데 이것도 오차오미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겠다라고 하는 모르겠다 응답 거절 이게 이제 29%라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은 국민 분들이 100%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복잡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연동형 36, 병립형 42로 사실 거의 이것도 이제 6%포인트 격차이니까 오차오미 이내입니다. 사실 저는 이걸 봤을 때 병립형이 만약에 오차오미를 뛰어넘어서 막 한 60, 70%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이렇게 선호된다면 민주당 중앙당에서 그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았죠. 연동형을 유지하자라고 준연동형 유지하자라고 결정하기 쉽지 않았는데 지금 만약에 병립형 이렇게 오차오미 이내에 붙어있는데 병립형으로 퇴행했을 때 버릴 수 있는 떨어져 나가는 어떤 지지자들이 훨씬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병립형 지지하시는 비율이 이제 40 연동형이 27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병립형에 대한 지지 비율은 좀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행보는 이 비례제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에디터님은. 글쎄요.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을 원했던 걸로 보여지고 위성정당을 먼저 출범시킨 이유도 민지동이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먼저 선빵을 때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지 않고 준 연동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양당 모두에게 그렇게 엄청난 의석수의 피해를 준다라고는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결집하기 나름이니까요. 선거 때만 되면은. 그래서 국민의힘도 나름의 계산법은 있을 텐데 뭐 개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네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앞에서 스타벅스 얘기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번 주간 평가를 좀 코멘트로 또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저희가 살펴볼 지표나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예. 결럽에서 나온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거 오픈 문항입니다. 선택지니까 보기를 읽어주지 않는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는 형태의 자유응답식인데 여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달에 22%였는데 지금 23으로 올라섰고요. 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23에서 26으로 3%포인트 더 좋아져서 격차가 3%포인트로 오히려 약간 벌어졌고요. 사실은 오차음이 이내에 격돌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미있는 건 국정 긍정률도 2%포인트 빠지고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2%포인트 빠졌는데 혼자 1%포인트 좋아졌어요.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도 이렇게 해석하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오차음위를 벗어나는 격차를 보이면 확실히 그런 건데 지금은 그런 조짐이 있다는 정도로 표현을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는 자기 정치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속 정당과 국정 긍정률에는 마이너스다. 디마케팅하는 거다. 여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잘나간다 한들 그러면 총선에 출마하시는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당 내에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혼자서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지만 우리는 어두운 데서 열심히 힘들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밝게 빛나고 있는 건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22에서 23으로 갈 때 지금 1%포인트 올랐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빛난다고 해야 되느냐? 빛나는 건 맞는데요. 빛이 확 나야 되는데 약간 좀 위축됐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 뭡니까? 이 상승폭이 약간 둔화된 거죠? 그 둔화에서 제가 봤을 때 지난달에는 지난달에는요. 중도에서 괜찮았습니다. 중도에서 이재명 대표와 거의 21대 20으로 대등했었는데 이번에는 중도에서 오히려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살짝 좋아졌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또 좋아졌습니다. 51에서 61이 됐으니까 63까지 올라왔죠. 굉장히 결집이 좀 좋아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보수에서 41에서 51이 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63이 됐습니다. 굉장히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각광받고 있는 거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문제는 중도에서 빠졌다. 그러면 더 이상 확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스스로 자문해야 되는 시기가 됐고요. 그렇다면 이게 그럼 한동훈 위원장의 최대치로 지금 올라선 것이고 앞으로 중도에서 경제 민생 문제 또 물가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도에서 확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최대치 찍고 있다. 중도 확장력이 좀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완전 동의하죠. 저는 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디 정당 소속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거나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지도 않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대선 대선 기간이 아니잖아요. 총선 기간이고요. 예비 후보들은 대부분 어쨌든 누군가와 같이 사진을 찍어서 얼굴마담이 필요한데요. 대통령이 그 얼굴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여의도 상황이나 용산 상황을 보면 모든 공천은 다 누가 주도한다? 용산이 주도하는 그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뭔가 자신의 중도 확장이나 확장세를 가져가려면 나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인물이다 라는 걸 한 번은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평가하기엔 거의 K-오패 당한 거거든요. 김경률 비대위원까지 불출마를 하게 되는 그림인데다가 폴더 인사 이런 어떤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격 그리고 대선 주자급의 중량감 있는 인물로 거듭나기 위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응당 갖춰야 될 그런 요소들이 제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대통령 지지율은 사실 이렇게 떨어지고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공천이나 이런 당정관계는 대통령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저는 언밸런스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 할 수 있는 저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데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해내야 지금 가장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어렵고 비상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가 마련된 건데 지금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기보다는 그냥 용산이 주도하는 공천을 따라가는 형태로만 용산 출장소가 되어버린 느낌이거든요. 이건 저만의 느낌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총선 예비 후보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딱 하나다. 늘 강조합니다만 새로운 당정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에게 걸었는데 이번 1차전인지 혹은 그냥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완벽하게 패배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미래가 좀 저에게는 어두워졌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던 스타벅스 발언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두 달 됐나요? 네. 두 달째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나요? 그런데 실수가 너무 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말로 실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스타벅스 사직에서 롯데하고 봤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다. 김경류를 뭐 아무튼 마포에 출마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발언. 김건희 모녀 23억 이 검찰의견서는 문재인 정부의 문건이다. 이것도 윤석열 정부의 문건이었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세밀한 접근 없이 그냥 나오는 말이 설화를 부르거나 구설수에 올라서 오히려 자기 정치를 방해하는 요소로 장벽이 쳐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좀 아마 지원해주시는 팀에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스타벅스 발언이 오늘 방송의 시작이어가지고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소인배 정치인이냐 대인배 정치인이냐가 구분되는데 지금 장예찬 전 최고나 박정원 수석대변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타벅스 발언을 두둔해준다고 발표한 게 다 미스테이크입니다. 이런 거 정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죠. 국민의힘 전략실에서 저희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제3지대로 가보겠습니다. 신당들 여론 상황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신당 아까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신당이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3% 그리고 이낙연 신당이 3% 이렇게 나왔고요. 나머지 기존에 있던 작은 정당들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1%씩 이렇게 나눠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서 7% 이낙연 신당은 호남에서 5%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이 2%포인트 빠졌지 않습니까? 이번 조사에서. 그게 이리로 온 건가? 그게 개혁신당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개혁신당이 근데 재미있는 거는 남녀 간에 있어서 남성 중에 5%인데 여성에서는 1%밖에 안 나옵니다. 세대 간 차이가 나네요. 성별 간 차이가. 맞습니다. 성별 간 차이가 있고요. 세대 간에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30대에서 9%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30대에서 9%거든요. 그런데 남녀 간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면 30대에서도 남성 중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얻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개혁신당을 구성하는 지지자들은 대부분 30대 남성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확장성에 있어서 제한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대죠. 그리고 최근에 어르신들 무임승차 문제 그 부분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꼭 맞는지 그게 맞는지를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젊은 세대에 반응이 있기도 하겠지만 또 청년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대중교통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면 어르신들은 지원 다 없애고 우리들만 지원 받겠다. 이렇게 나설 청년들이 많겠느냐 이게 과연 어르신들과 청년들과 대립적인 문제인지 그런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혁신당이 3%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저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조사들에서 보면 한 10% 초반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깔아놓고 해보니까 그런데 두 정당 더불어민주당에는 아무런 기스도 못 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2% 빠졌지만 개혁신당이 3%밖에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개혁신당 관계자들은 뜨끔할 겁니다. 신당 바람이 가능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는 그러면 지난번 10% 연초에 그 정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의 예측치는 그러면 많이 보면 12석, 3석까지 가능하다. 비례해서요.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수준에서는 잘못하면 비례해서 많아봤자 몇 석. 한 3석 이 정도 수준이고요. 잘못하면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빠지면 비례해서 의석을 못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수준에 딱 걸려 있어요. 저희도 인터뷰를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지금 제3지대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글쎄요. 갤럽에서 나온 거는 3%라는 게 물론 여론조사의 어떤 지지도가 득표율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의석은 더 많이 확보를 할 수도 있고 의석은 오히려 더 확보를 못할 수도 있는 거여서 다만 초반에 제3지대가 출범하면서 거대 양당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막 부각되는 듯한 그런 언론 보도도 많이 있어서 돌풍을 일으킬 것처럼 그래서 여론조사 보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두 자릿수는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3%때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내부 아무튼 저도 취재 과정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일부 좀 충격을 받은 듯하고요. 그래서 조금 조급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만이 아니더라도 개혁미래당을 포함한 이런 일부 여의도의 기자들을 좀 많이 아는 분들이 매체력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3지대가 처음 출범했을 때처럼 언론 보도가 충분히 더 많이 쏟아질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한동훈 갈등설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예를 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확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대 양당 이슈에 뭔가 함몰돼서 이슈가 탄력을 못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연예 기자회견도 하려고 그러고 방송 출연도 늘려나가려고 자리를 많이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지표가 생각보다 좀 더디게 나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약간 당황한 기류도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3지대 상황이 현재로서는 농독해 보이지 않다는 거 또 모르겠습니다. 설 지나면서 설 민심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저희가 민심은 와이를 마무리하면서 두 분의 설 인사로 끝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해 주실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풍성한 설 다들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풍성한 설 스트레스 없는 설 보내시기 기대합니다. 네 하면 되나요? 기쁜 소식 밝은 세상 저희 캐치프레이즈인데 평화방송과 함께하는 구정 설이 되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의 서울 인사와 함께 민심은 아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